두통이 정말 심했을 거예요. 아마 참기 힘들었을 텐데. 시청 청년 있잖아, 장호. 이번에 손을 봤대. 아주 그냥 잘 돼가는 모양이던데? 야, 이미! 너 때문에 2학년에서 송재인이랑 이미 다 싸웠는데? 최대한 열심히 살아보라고 내가! 근데 내가 어떻게 그려니? 내가 도대체 어떻게? 시간이 좀 지나야 이별 될 일 아닐까? 겨울이 지난 봄이 오는 것처럼? 곧 봄이 올 것 같아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